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무협지에서 재밌는 부분은 한 고수의 무공이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완성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얼마 전 로이 할러데이 특집에서 2008년 올스타전 때 마리아노 리베라가 할러데이의 커터 그립을 수정해줬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줬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하면 할러데이는 커터 그립을 잡았을 때 원래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검지 아래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베라가 자기처럼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게 해 더 깊숙이 집어넣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엄지손가락이 더 확실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공에 슬라이더 회전이 걸리는 걸 막아주고 더 뛰어난 제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할러데이는 리베라 그립을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완성하고 나니까 커터가 더 강력해졌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리베라가 업그레이드해준 할러데이의 커터 때문에 양키스가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 원래 양키스를 상대로 잘 던지기도 했던 할러데이는 2008, 2009년 2년 동안 양키스전 11경기에서 8승 2패, 2.54를 기록하는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베라는 패틱, 지터, 포사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강호에서 한때 스플리터는 대가 끊겼던 구종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되살아납니다. 1995년 노모 히데오와 2000년 사사키 가지히로였습니다. 저는 김광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섰을 때 샌드에구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샌드에구에는 스플리터의 달인 커비 예이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유명한 스플리터 문파는 바로 시애틀 문파입니다. 2000년 사사키가 시애틀에 입단했을 때 시애틀의 투스코치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투스코치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프라이스 전 신시네티 감독이었는데요. 사사키를 통해 스플리터의 위력을 확인한 프라이스는 이후 에디 과르다도, 제이제이 푸츠, 데이빗 아즈마, 브랜든 리그에게 모두 스플리터를 던지게 합니다. 프라이스의 스플리터 문파에 들지 못하고 쫓겨난 선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브라이언 폴캔버그입니다. 하지만 폴캔버그의 스플리터는 포크볼이 지배하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히려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포크볼을 던지던 다나카가 슉한 베이스볼에 실린 폴캔버그의 스플리터 그립을 보고 자신만의 스플리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나카는 메이저리그 스플리터를 메이저리그에 역수입해온 셈인 겁니다. 저는 전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우한 최고의 체인지업은 페드로 마르티네스고, 좌완 최고의 체인지업은 요한산타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체인지업 역시 같은 문파 출신입니다. 1994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트레이드된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써클 체인지업을 완성한 1997년, 1912년 월터 존슨 이후 처음으로 1점대 300탈삼진 우한투수가 되고 파충류 외계인의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1997년은 바비 쿠에아르가 몬트리올의 투스코치의 부위만 해였습니다. 쿠에아르는 써클 체인지업의 1타 강사였습니다. 쿠에아르는 이후 텍사스 불펜 코치를 거쳐 2002년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팀인 에드먼턴 트레퍼스의 투스코치가 됐는데요. 그때 만난 투수가 누구냐? 바로 요한산타나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로와 산타나는 체인지업 스승이 같았던 겁니다. 2008년 산타나가 매치로 트레이드되어 오면서 페드로와 산타나는 같은 팀에서 뛰게 되는데요. 하지만 페드로가 크게 부진하면서 최고의 체인지업 원투펀치라는 제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썸네일 제목에 류현진과 구대성 이름을 걸어놓고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체인지업 문파가 있습니다. 바로 송진호, 구대성,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하나이글스. 이글스니까 독수리파가 있습니다. 아 근데 독수리파라고 하니 뭔가 조폭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수리파라고 할까요? 그동안 여러 선수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송진호는 패스트볼 슬라이더 피칭의 한계가 왔을 때 미국 교육리그에서 체인지업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구대성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가르쳐주는데요. 구대성은 이 체인지업을 일본에서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서 짧고 굵은 시즌을 보낸 구대성은 2006년 스프링캠프를 현대 유니콘스와 함께 하는데요. 그때 만난 미겔 보니아 인스트럭터를 통해 본인의 체인지업을 업그레이드합니다. 2006년, 6년 만에 구대성은 한화에 복귀하는데요. 2006년은 바로 류현진이 한화에 입다는 해였습니다. 구대성은 체인지업을 가르쳐줬더니 현진이가 금세 따라하더라.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습득 능력도 뛰어나지만 새로운 걸 배우고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 라는 회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지금도 구대성 선수에게 배운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가장 정통할 사람은 역시 김선우 해설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설 준비와 공부를 정말정말 많이 하는 제가 리스펙트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선우 위원에게 물어보니 류현진 선수는 한화 시절에는 서클 체인지업을 구대성 선수처럼 투심 그립으로 던졌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가서 새로운 공인구를 가지고는 심 두 개를 비켜잡듯이 하는 자신만의 체인지업 그립을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우 위원에 따르면 체인지업은 손끝 감각으로 던지는 공이기 때문에 공인구의 미세한 차이가 꽤 크게 작용하는 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립은 정말 부단한 노력 끝에 스스로 찾아낸 그립일 거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구대성 선수 역시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내 체인지업과 다르다. 내 체인지업은 판볼에 가까운데 류현진은 내가 가르쳐준 것을 응용해 자기에게 맞게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류현진 선수는 구대성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배웠고 구대성 선수는 송진우 선수와 미겔 보니아 인스트럭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대성 선수에게 배운 체인지업이 아니라고 해도 그 원류가 이글스, 수리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누가 물려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